제가 1982년도에 외환위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쓸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인제 세계의 외환위기 사례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사례들을 모두 모아서 검토해서 이제 그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외환위기는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이 국제 수지를 악화시키고 또 국제 수지 악화가 환율을 급등시키면서 자본 수지를 악화시키고 그러면서 외환 모의고가 고갈되는 일이 벌어지더라. 이걸 제가 확인했어요. 당시에. 근데 구십 년대 그 일이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천구백오십육 년 천구백육십이 년 천구백육십팔 년 칠십일 년 칠십사 년 칠십구 년 팔십이 년 그리고 구십 칠 년 무려 여덟 번 외환위기를 겪어요. 구십 칠 년 말에 터졌던 외환위기만 우리 국민들은 알아요. 나머지는 다 은폐돼 있어요. 독재 정권이 언론을 통제해서 철저하게 그 은폐했어요. 앞에 일어났던 일들을 검토해 보면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번 말고. 모든 경제 위기는 금융 위기를 경유합니다. 왜 그러냐면 금융 분야의 가장 큰 주된 변수인 통화량이 신용 창조를 하기도 하지만 신용 파괴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통화량은 아주 큰 규모로 변동을 하거든요. 그만큼. 금융 상황이 큰 변동을 하게 되면 실물 분야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금융위기는 반드시 광기 패닉 붕괴 과정을 거칩니다. 세계의 금융위기의 역사를 통틀어서 다 점검해 봤더니 이 과정을 다 거치더라는 거예요. 일단 광기는 수요의 시간 이동에 이어서 벌어져요. 금융위기는 일반적으로 재산형 재화인 부동산과 주식 이 시장에서 벌어지는데 이 재산형 재화들은 비교적 장기간에 저축을 해야 비로소 수요가 일어나잖아요. 그 수요가 일어날 때까지는 가격이 못 오릅니다. 그런데 이제 저축이 충분해져서 수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면 가격이 빠르게 상승해요. 왜냐하면 이미 일반 물가나 임금들은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뒤따라가면서 일반 물가를 추격을 하기 위해서 빠르게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2년이나 3년을 더 저축해야 할 사람들이 빠르게 올라가는 그 가격을 따라잡지 못하니까 큰 빚을 내서라도 현재 수요에 가담하게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 미래 수요가 현재로 넘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요의 시간 이동이 벌어지면 광기가 벌어져요. 수요가 배가 되니까요. 현재 수요의 미래 수요가 합쳐졌으니까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게 오늘 광기관이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수요가 이미 시간 이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조만간 공동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수요 공동화가 일어나면 가격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패닉이 생기는 거죠. 빚 내서 투자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집을 샀는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당황하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이제 영끌족들이 지금 그 상황에 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패닉 상태가 벌어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식이나 부동산은. 통화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호경기일 때는 은행에서 저축을 인출해서 다른 용도로 쓰기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가격도 올랐고 그러니까 팔아서 다른 용도로 쓴단 말이에요. 이런 통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하면 이제 경제 내에 통화가 위축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신용 창조의 역과정인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붕괴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광기, 패닉, 붕괴가 일어나는 일반적인 경제 원리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제 위기나 경제 파국은 저는 경제 질병이라고 불러요. 이 경제 질병도 사람의 질병처럼 전염력이 엄청 강합니다. 세계 각국에 전염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국제 공조 체제가 확립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국제 공조 체제가 무너져 있습니다. 미국이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든 정책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협조할 리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선은 우리 경제는 우리라도 살아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작년에 금융위기가 왜 갑자기 닥쳤는지 그 원인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원인이 뭐였는가를 따져보면 간단해요.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정책이 원인이었어요. 유동성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신용 파괴 원리가 빠르게 작동을 시작한 거죠.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역선으로 돌리면 돼요.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일 퍼센트는 높아야 돼요. 왜냐 미국은 투자가 안정적이잖아요.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더 안정적이니까 미국 금리보다 우리가 일 퍼센트는 높아야 돼요. 그래야 미국으로 이탈했던 국내 저축. 들이 돌아올 수가 있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환율이 천 삼백 이십 원 넘어가 있잖아요. 이거지 천 백 원대로 바로 떨어져야 돼. 그래야 환차익이 생겨서 미국으로 이탈했던 우리 금 국내 금융자본들 또 국제 금융자본들이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줘야 우리가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신용 파괴 원리 작동을 차단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도 환율은. 천 백 원대로 떨어진 다음에도 매년 오십 원씩 정도는 떨어져 줘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금리를 올려서. 타격을 받을 것과. 금리를 저금리 상태로 유지하면서. 금융위기에 따른 피해가 어느 것이 클 것인가. 만약에. 금융위기가 지금부터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금리를 높여서 받을 타격보다 훨씬 큰 타격이. 가게에도 끼치고 기업에도 끼쳐요. 그 판단을 해 줘야 돼요.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지고 경제난이 심화되면 개인들은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어요. 그저. 조심조심. 해야 한다는 말씀밖에 못 드려요. 그리고 최대한. 현금 보유 비율을. 저 많이 확보해 두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분들 때 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위험을 내포하고 있지만 또한 그게 기회를 의미하기도 한다. 근데 지금 우리 경제의 경우에는.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경제는 훨씬 낙관적이에요. 우리나라 잠재생장률 5% 넘어요. 잠재성장률이라는 것은. 지속 가능한 최고의 성장률을 의미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2021년도에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4.9%였다. 이 얘기는 우리 국민이 4.9%만큼 더 소비해도 된다는 걸 의미한다.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안 나타난다는 거죠. 실제로 국가 경제가 성장이 지속 가능하지 못하게 하는 변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가 불안. 물가 불안이 일어나면 어떤 낮은 성장률도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수지 악화. 이건 우리가 겪었잖아요 외환위기가 터집니다 결국은. 그래서 물가 불안이나 국제수지 악화가. 안 일어날 때 기록했던 최고의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지경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 잠재성장률보다 더 낮은 성장률을 기록해 왔기 때문에 이제 이 우리. 잠재성장률이 아주 낮다고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 경상수지 흑자분만큼은 더 성장할 수 있어요. 더 성장하더라도 물가 불안이 일어나요. 또한 국제수지 악화 안 일어나요. 국제수지 균형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경제가 훨씬 더 나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세계적인 금융위가 우리나라에 다시 전연돼서 더 악화시킬. 그 상황만 어떻게 슬기롭게 우리나라가 벗어나면 우리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 전 전망 장기 전망은 밝다고 저는 봐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너무 디스카운트가 많이 돼 있어서. 그래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느냐가 문제지. 장기적인 전망은 부동산 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아주 밝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금융위원회는 이미 닥쳤으니까 투자해서 손해 보신 분들은 앞으로 지금 이번에는 좀 길 거예요 한 팔 구 년 지나야 될 거예요. 팔 구 년 뒤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 감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반인도 예측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사례만 말씀드렸는데 세계 사례 임상 사례들 경제 병력의 임상 사례도 꼭 한번 살펴보시길 투자자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나치게 비관적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여러분께 눈을 끼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저도 제 입장이 난처한데 그래도 경제 병력으로 진단한 우리나라 경제 세계 경제는 단기적으로 아주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 위기를 우리 국민 모두 그리고 정부와 기업도 좀 슬기롭게 극복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더 많은 관심이 있다면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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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